E, T, D, FACT, T, D, FACT T, T, D, FACT, T, D, FACT T, T, D, FACT, T, D, FACT D, FACT 진짜 구제불능인가? 솔직히 이거 그냥 잘못 만든 캐릭터 아닙니다. 그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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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못된거 아닙니다. 버퍼 버퍼 버퍼있으니까 엘리트 잡을만하네 이혼 포즈 캐릭터라고 한행 아니고 하겠네 제가 불쌍하다고 생각해요 허... 곤충 박제가 선수 쳤네 트위키 아... 아, 짐승이 얘는 팬티도 안입고 있는거에서 이미 정신상태부터 썩어빠졌음 D팬티 세로로 D팬티를 완성하시면 밴입니다. 함 가자! 까까아! 와 한방에 1등 3뽑네 양식이 아닌 까까 자연산 까까 엔지칼 코어 서울 G 방열판이 낫겠지 방열판 미라손이다 딱 때라 큰거 온다 아야 큰 방열판 어휴 깜짝이야 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으음 중사장 요세미우는 직접 플레이 안하시나요? 말게 너무 많음 뉴비님 10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역시 일은 돈받고 해야돼 방열판 주인공 내 버퍼 버퍼특 발렛 막음 버퍼특 디펙트를 구원함 버퍼특 무적임 룬 피라미드 무적은 무적 아니지만 버퍼는 무적이다 까까머리 까까머리 31댐 겨우 끝까지 팀으로 감히 버퍼는 무적이고 버퍼는 신이다 버퍼는 무적이고 버퍼는 신이다 와 개 아프네 아 더 못아주세요 와 시성 수수 더브 하나 더 더브 하나 더 해도 될 것 같은 뭐? 꼴랑 11골드 주워도 되긴 한데 본줄을 내주지 안쳐도 될 것 같은데 똘리니까 쓰자 앞에 엘리트 있어서 뭐 아끼는게 나았을지도 모르겠지만 아끼는게 나았을지도 모르겠지만 굿 자 다음 엘리트 폭풍 로봇 디펙트가 간다 방열판만 빨리 났으면 맞을 일도 아니었는데 엘리트 엘리트 더 좋아 엘리트나 300마리 더 갖고 와 미라손 방열 파는 신이다 미라손 방열 파는 신이다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 딸팽이를 만나기 전까진 엘리트 이야 이야 까까 왜 안나오지 신성 신성 신성만 안나오는게 아니고 다 안나온다 퍼포도 안나온다 에버 한번쯤 핸드가 좀 말릴 수도 있지 자수 이메일 네메아리 예 로봇아리 롱이 롱이 엘리트 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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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비핵이 가재 다중시전 필요한가? 지금 폭풍이 없는데 저기 캣는 바로 빨리 넌 넌 부여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넌 넌 여자가 넌 괜찮은 버프에 부여한다고 생각해요 오랜만에 만든 말라네 메아리 어디갔어 아니 메아리야 뭐하니 메아리야 제발 아아 으아 으아 아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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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멋대로 해보라 하사데냐 꼴놈 우리 딥팩트에 뼈밖에 없네요 암쌍 딥팩트는 헬스에도 안 클거 아냐 로봇이라서 증폭 아니 그 폭풍이 빨리 떠야되는데 폭풍 줄 생각 없니 제발 제발 폭풍 로봇 딥팩트 폭풍을 부르는 점탑의 결함 폭풍 이게 웬 떡이야 음 음 어 아 이렇게 둬야지 형형 아니 근데 끝까지 안주나 아 룬피는 괜찮아 방어도 올리려고 넣은거인 방섬 폭풍 안나오면 진짜 디 질수도 있는데 디팩트 이대로 가면 라이더 오 해시 해시계와 해시계 다 쓰면 채활용만 나오면 되겠다 그래서 15분 먹고 까비 방열판 돌리 할까 지우는거는 순수로 어떻게 지운 다음에 해시계 돌려야겠다 그래 그리 쉽지는 않겠지 그치 자중시전 있는데 어둠이나 융합 중에 하나는 써야되나 아니면 그냥 해시계 해봐야되나 아니면 그냥 해시계 해봐야되나 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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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시빈 그치 신성아 신성아 늦게 나와도 돼 네, 맘대로 해 신성 하고 싶은 거 다 해 날기 비밀기 예수 음 아까 융합 그냥 넣는게 낫을라 모르겠다 다 알았으면 진작에 깼지 목수리 캐릭터 모르니까 못 깨고 있지 아이스크림이다 에너자이저다 다 인공물주다 다 인공물주다 다 인공물주다 다 인공물 아 폭풍 줘요 빨리 급해요 이거 폭풍 없으면 당장 까마귀 잡을때도 쉽진 않을건데 아닌가 쉬울지도 아니 근데 폭풍 폭풍 제발 공지노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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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성좀 신성좀 엘로월드 지금 다 뽑아놔야 공지노님 중요할때 안나오지않을까 아 유타 공지노님 아 유타 여기야 쓰겠지만 오픈 오픈 아 유타 어 다중시전 다중시전 있으니까 에너지 쭉 올린 다음에 다중시전 한방수 오시면 되겠다 제 파괴하는거다 이것을 파괴하면 이 괴로우면 다중시전 디펙트 파괴 마탈페인 닦아라 빠 flap 잡대 뀨오오오오오오 벨팽이, 전기구이 어 폭풍이다 까마귀 안나서 다행인데 까마귀 났으면 어쩔 뻔했냐 버퍼가 2대 미나마금 역시 버퍼야 믿고 있었다고 칙쇼 아 뭐 신성압 늦게 나오든 말든 사막에서만 잘하자 알겠지 신성압 칙쇼 나는 우리 신성이 잘할거라 믿어 그걸 믿었음 신성퀵 칙쇼 두렵다 굳이 사막에서 이연병로봇 신성 1개라서 잘 안나오니까 신성 2개 넣으면 잘 나오지 않음 이신성 이신성 쌍재생이 나은가? 폭제보다 재재생생 신재생 리팩트 이신성 폰 진짜 의미없게 썼다 막고 그냥 들어 볼게요 어음 쓰레기임특 엄 어음 뭐 이정도면 괜찮네요 에이 다했네 이정도면 수고래 mg다 오이오이 걱정했다보 오이오이 오이오이 걱정했다보 다가 쩔 쩔 쩔 쩔 쩔 아직 쩔 쩔 쩔 쩔 쩔 아 이게 안 나오네 다시 시작 보다는 홀로그램이 낫겠지 음 어떻게 버퍼 뽑아가 음 버퍼 못 뽑은거야 그렇다 쳐도 이러면 해가 막히잖아 지워놔야겠다 지워놔야겠다 이용 유전하게 네 지워이 정리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무한대. 켈리 있었으면 여기서 다중시전 맛있는건데. 켈리 도 Tucker 음~~ 배벼리 관계잖아 진짜 이펙트 대단하네 이펙트 대단하네 이펙트 대단하네 이펙트 대단하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빛나는 것이 좋아. 왕속. 돈돈. 돈돈. 부적특 이스택.